Q. 이것도 어려운데? 야... 처음부터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진, DNA. 와 진짜! 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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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형! 대박이다! 안무 능력 뭐야? 미쳤네? 같은 시선으로 맞춘다. 맞지, 맞지. 나는 이미 접은 걸 정신적 교류로 했어. 다리를 벌리고 웨이브를 한 다음에 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허리를 폈다 폈다는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게 우리 집에 있냐? 무서워! 목은 왼쪽으로 꺾고 돌려준다니까 이게 뭐야? 상반신을 약간 낮추다는데 왼팔을 어깨보다 낮게 뻗고 이게 뭐야? 정답! 아니죠. 그 넌 아름다워 그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넌 아름다워 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마지막 프로그램도 K-POP K-POP 전통과 관련된 물건을 지켜야 하는 K-POP 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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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Sun 자기 거 거짓말할 때 제일 티나네. 아니야, 오늘 대학 때는 각 잡고 할 것 같아, 이게. 아니야, 이게 딱 이 웃음 나오거든요. 묘한 웃음. 자, 가시죠, 이제. 우주의 기운이여 나에게 와라. 저 고릅니다. 진짜로? 아니야, 처음 한 거 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건 괜찮아, 납배드. 납배드? 납배드가 아무래도 납배드지. 이 정도면. 제발 아미의 기운을. 자, 그러면. 아, 진짜 완전 하겠다. 아, 이거 안 됐는데. 아, 이거 빡짼데. 아이씨. 여기에요? 네. 다 이런 식이죠, 방이. 어디다 속이냐? 아, 얘가 너무 뽀불하고 나한테 유혹을 하네. 가논데스 딱. 안전방울 밖에. 그래요? 아, 진짜로? 아! 아니, 잠깐만.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아이씨. 무난한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죠? 이쪽이죠? 네. 자... 걸레팬인데. 여기 했다. 너무 이상해. 너무 의심스러워. 그럴듯하지 않나? 일단 넣어놓고. 아니면 여기? 와이크가 여기 있네. 마이크랑 이렇게 그냥 딱 옆에 이렇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번에는 뭐 걸렸어요? 뭐, 지금까지는 그 말이에요. 느낌으로 올라가자. 느낌으로 올라가자. 어? 여기에서 제일 작고 작은 것도 있죠. 2번 아니면 3번이라고 알았는데. 3번. 오, 무시셨다. 봐도 돼요? 잠시만. 이 정도면 됐겠지? 아... 아닌가? 괜찮아, 괜찮아.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 두 장이 큰 것일지. 둘 중의 하나만 큰 것일지. 진짜요? 진짜 그런 거 좀 하지 마. 아니야. 원래 이게... 내 감을 믿으면 안 돼요. 그게 감이세요? 네? 믿지 마시고. 안 믿는 감이에요, 이게. 일단. 아, 그래요? 네. 오케이.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한번 하세요. 되면은 끝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그 정도면 괜찮은 거 같은데? 아, 이게 . 걸리려나? 나 진짜 이렇게까지 게임하고 싶진 않은데? 10시 가는 중. 뭐야, 진짜 하나만 봤네. 최악 아니겠죠? 이 손으로 만약에 쓰레기통 같은 거 다 뒤져봐야 되나? 쓰레기통 너무 단수하지 않냐? 나 진짜 가자마자 쓰레기통부터 그럴 건데 가능성이 없지 않아 누가 짱은 거요를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 근데 숨기러 갈 때 쓰레기통 한번 훑어오고 왔다 나 진짜 쓰레기통 보면 본다 나도 이미 갈 때 한 번씩 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난 발견 못했어 일단은 없었어 채약 남았어요?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숨겨요, 이거를? 이 통신사? 어? 한 번만 잡아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casa 한 번만 더 casa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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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잠깐만, 물건이 한국에 관련해 케이팝 케이팝? 그리고 한국 K-POP 연민국 오케이 오케이 설마 근데 이거 멤버들이 이런데로 먼저 안 왔을 거란 말이지 그래도 일단 봐야지 남주야 혹시 여기다 숨겼니? 설마 이런데도 했을까? 시끄데도 했을까? ㅋㅋㅋㅋ 침해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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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거는... 못 하지 이 생각을 이건 진짜 절대 못 참지 안 주면 티가 안 나 앉아도 엉덩이에 고여있는 게 없어. 오케이. 아, 진짜 이거 기본적이다, 얘들아. 그렇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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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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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짚신 끝났다, 이거 아니야? 쓰레기통에서 짚신... 이거 나왔다. 이거는... 누가 쓰레기통에 짚신을 숨겼냐? 쓰레기통에 짚신이 누구냐? 쓰레기통에 짚신이 나왔다. 왜? 왜? 야, 뭐야? 짚신, 뭐야? 빨리 찾아와. 빨리 찾아와. 내가 쓰레기통부터 뒤지다 했죠? 태형이 나쁘지 않아. 형이래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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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쓰레기통에 넣어? 짚신 걸렸어요. 쓰레기통 또 나왔다. 와, 여기 뭐야? 빗자루 이런 건 아니지? 야, 여기 설비실 100%야. 여기다가 누가 숨겼을 것 같아. 근데 우리 시간이 생각보다 없어. 2층이 있다면서요? 야, 짚신은 레전드였다. 짚신 어디 있었는데? 진짜 쓰레기통에 숨긴 사람이 있었어? 진짜 쓰레기통에 짚신을 넣어놓은 사람? 바보다. 누가 짚신을 쓰레기통에 버려놓냐? 야, 야. 짚신 제이홉 거 아니야? 짚신 넣어놓은 사람 누구야? 근데 내 생각엔 이건 앞사람이야. 야, 짚신 제이홉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내 걸 내가 왜 쳤어? 아니, 앞사람들이 짠 거 골랐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짚신을 넣어놓을 생각을 했지? 짚신 제이홉 같은데, 저거? 근데 여기가 생각보다 숨길 데가 없어. 아, 이런 데가 있었어? 뭐야, 이거? 아, 수상한데? 비. 비 수상한데 비켜봐. 어? 뭐 있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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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먹네, 나만. 어떻게 찾냐, 이걸. 어떻게 찾냐, 이걸. NET. 이거랑. 이건 아니겠지? 케이팝, 그리고 한국 전통. 이거 전통 아니야? 야, 광도 안 잡힌다. 야, 찾았어? 이거 종이비행기 형이에요? 종이비행기가? 에이, 잠깐만 누가 종이비행기로 생기겠냐. 그죠? 아, 깝깝하네, 이거. 어떻게 찾냐. 여러분! 여러분! 뭐 찾았어, 또?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닌가? 뭐야, 저거? 저런 거 아니에요, 저런 거? 뭐예요, 이거? 너무 대놓고 있는 거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대놓고 있지 않아요? 좀 이상한데, 이거? 이거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아닌가? 이게 뭐야? 저 끝에 이게 하나 걸려있던데. 저 뒤에, 나무 뒤에 이렇게 하나 딱 걸려있던데. 이게 한국적인가? 이거 아니야? 이게 뭐야, 근데? 모르겠어.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뭐야? 뭐야, 저거? 형, 그리고 저기에 깔려있는 이거 봤어요? 꽃 막 있고 한 거? 어? 꽃? 네. 꽃 뭐 말리고 있고, 저희 그 카페 같은 거. 뭐야, 이거? 야, 이건 상관없잖아, 케이팝에. 아니, 한국적인 것도 있다고 했는데. 둘 다 쓰레기 같지 않아요? 형, 이거 아닌 거거든. 아니, 이게 있더라고요, 침대에. 야, 태형아 뭐 찾은 거 있냐? 아, 뭔가 깔아놨다고? 이 근처에?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야, 진짜 하나도 못 찾았어. 이거, 이거 약간 일부러 깔아둔 거 같지 않아요, 진영? 진영? 진영, 이거 왜 깔아뒀어, 이거? 내가 안 깔았어. 네? 누가 이거는 못 숨겨서 여기 둔 거야, 여기다가.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아니야, 이건 4개 세트라. 이거 그냥 원래 있었던 걸걸? 이거 이상한 데 꽂힌 거 같아. 아니야? 어, 아닌 거 같은데. 근데 여기에 갑자기 이거 있다고? 이 시간에 누가 이걸 말려요? 확실하잖아요, 이거 꽃 말리고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이 뒤통수를 칠 만한 어딘가? 내 생각에 이거 맞아. 누가 한 명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 너냐? 야, 멤버들 이렇게 고수됐어? 형. 형이랑 나랑 아니에요. 우리는 꼴등 그걸 해야죠. 죽을 수 없애. 이거 곧 우는 거야? 민망하러 왔는데? 지금 보내주는 거야. 한참을 찾아먹었어. 확실하는데요. 아... 형, 이리 오고. 형부터 찾아먹었는데? 나 아니라고. 아, 진짜. 아, 형 하나 찾고 부럽다. 형 하나 찾고 부럽다. 아, 그래? 네. 야, 이거 실 수 있어? 난 이거 같아. 되게 위력해, 이거. 아니, 한국적인 게 여기 이보다 더 있는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왜 한국적이야, 이게? 아니, 잘 안 어울려요? 뭐 어떤 부분이? 이거 신고 이거 들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웰컴트 동막골이야, 뭐야? 어, 형, 영화 좀 봤다. 아, 진짜, 진짜 모르겠어. 나도 하나 좀 찾고 싶다, 야. 근데 나... 와,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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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려운 걸? 정말 어려운 걸? 엘리베이터에 숨기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형님? 어, 형, 정구아. 어? 형, 걱정이지 않냐? 잠시만. 어라이, 어라이, 이거.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 미치겠네. 거기 없대, 거기 없대. 아, 그래? 아, 쟤 벌션만 하고 있구나, 지금. 왜 열면 삐링거리냐? 아니, 그거 내가 열어봤는데 없어. 왜? 아, 나 진짜 모르겠어, 진짜로. 아, 설마. 그치? 그치? 그치, 설마 엘리베이터에 숨겨겠어. 진짜, 설마. 역발상으로 엘리베이터에 숨겨... 아, 너... 아, 나 엘리베이터 봤어. 바보 아니야, 바보. 왜 오셨지? 왜 오셨지? 나 엘리베이터 봤어, 형. 봤다니까. 왜 오셨지, 사람들? 아무튼. 형이 웃겨서 그런 거 아닐까? 한 분만 찾으셨어요. 그렇죠, 여기 한 분. 네. 누가 봐도 여기 한 분이죠. 네. 짚시는 누구야, 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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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겠다, 야. 아무것도... 그치? 아니야. 여기에서 실패를 드릴 수 있는 게 한 요만한 게, 한 스킬이 있습니다. 요만한 거, 긴 거야? 근데, 저런 거 해도 못 참겠는데. 저걸 어떻게 숨겨? 이 정도 되는 게... 와, 이 정도 되는 거 어떻게 숨겨야 돼? 야, 야! 인정한다, 진짜. 야, 진짜 숨기잖아, 인정해라. 야, 인정한다, 짚는다. 인정해. 짚는다, 인정해. 안 보여. 어떻게 해, 이렇게? 이만한 걸 숨겼다고? 어? 아, 뭐 찾는 줄 알았는데. 야, 뭔데? 진짜. 여기 또 와서 또 이러고 있네. 아, 진짜. 인정하다, 인정해. 아, 우리 진짜 못 찾는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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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근데 잘 숨겼... 어? 아, 아니네. 지민이. 지민이. 지민이가 손이 되게 차가운데, 눈을 만진 것처럼. 지민아, 바깥에 다녀왔나 봐? 손이 차갑다. 지민이, 손이 차가워. 다 이것도 이런 거에 당하지 마. 물에 한 번 담갔나 봐. 지민아, 손이 너무 차가운데? 지민이? 물에 한 번 싹싹 씻었네. 어? 지민이가 물에 씻은 손이다. 지민이가 약간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설마 눈에 숨겨... 걔는 진짜 100% 밖이에요, 지민이. 아, 추워. 왜?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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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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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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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만 보여줘. 야, 뭔데? 그러니까, 추측을 해야지. 야, 보여줘. 찾았어, 찾았어. 형, 형. 좋아. 어디? 아무것도 아니었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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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이거 보여주려고. 그래? 근데 이런 데 없지 않을까? 봐봐, 이런 데 팠으면... 그리고 단단하게.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지민이가 진짜 손이 되게 차가웠어. 기네. 저게 손으로 만들어진 모양이야, 씨. 밖에서 찾았다. 밖에서 찾았구나. 없대요, 밖에. 연락 한 번만 왔냐. 연락 한 번만 해주세요. 이 형이, 전, 전. 한 번 안 뒤로... 형님, 밖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아예. 진짜 없대요? 그쵸? 이 타라스, 여기도. 밖에 없대요? 어디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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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일단 호주 씨가 숨겨 놓은 물건을 아무도 못 찾으신 것 같아요. 진짜 못 찾겠어. 가장 중요해, 단순한 사람은. 난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솔직히 남준이랑 다른 형이에요. 왜 웃어? 단순한 사람, 남준이 형. 진영한테 이렇게. 단순한 사람이 갑자기 웃어버리네. 네가 생각나니까 웃겼지, 남준아. 솔직히 석진이 형 아니면 남준이에요. 제 추측상으로는. 얘네들은 진짜, 진짜 야비하게 숨겼을 거고. 그냥 야비하게 숨겼을 거래?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난 진짜 단순한 사람이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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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의심받아서 안심하는 사람은 누구야, 진짜? 자, 나오세요. 잘 알아. 저와의 진실의 시간을 한번 가져봅시다. 띠쉿녱 Trad »띠정 Relations of the 네가 쓰레기 통에 숨겼지? 일부러 과학에 이런 것 같은데? 태양인 아닌 것 같아. 이게 마, 양심이 있다면. 자, 주민아. 이런 점 Where? 어떻게 생겼는지. 저 아니에요, 형. 저 아니에요, 진짜로. 지금 꼴딱아 불안할 수도 있어. 지금 꼴딱아 불안할 수도 있어.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아니, 나 진짜 아니야. 이거 만약에 걸리면 한 명 꼴팀 될 수 있거든요. 지민이 얼굴이 빨개지는데, 이거 이거. 지민이가 숨겼던 것 치고는 손이 너무 차가웠어. 진정. 옛날에 내가 신탁건대에 다 떨어져서 버렸어. 이 주인은 형이죠? 진짜 모르겠다, 형. 들어가, 형. 일단 화도 안 나온다. 난 아니라니까. 난 아니야, 진짜. 나 진짜 너한테 혜택을 줄게. 난 아니야. 진짜로? 네가 처음부터 날 몰아갔던 걸 생각해 봐. 근데 이건 거짓말이야. 아이, 저거 그만해요. 오케이. 아니야, 아니야. 정국이 형. 지금 정국이는 용의선상에서 계속 빠져있어, 그때처럼. 그러니까. 그러게. 얘는 이 흙이 꾹 닦고 있잖아. 뭐야, 리마리오야 뭐야. 너무 조용해, 정국이가. 야, 근데 도대체 다른 애들은 어떤 충격이? 내 눈으로 봐라. 이번 편으로 얘기하지만, 정말 대단하다. 저는 그래서 진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봐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봐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진영인 것 같아. 진영인 것 같아. 나는 진영인 것 같아. 나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진영인 아니야. 아니, 그럼 추천받을게요.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각자 생각해서 하는 누구예요? 지목해 봐. 난 지민이야. 자, 지민이. 지민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 집시. 저 같은 경우는 진영이죠. 진영. 진영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민이요. 지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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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니까 지민한테 모르는데. 저는 지민이 아니면 정국인 것 같아요. 지민이 아니면 정국? 난 아니니까 그럼 지민이 아니야. 지민이. 남순이 형인데. 이렇게 따지면. 진짜 모르겠다. 근데 진짜 이 세 총 하나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자. 지민이 할게요. 지민이 할게요. 내가 봤을 때 지민이가 맞아. 지민이. 봐봐. 일어나주세요. 진짜. 진영이야? 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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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나 그냥 한 번 해본 건데. 그래? 잘 찾았어요.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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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질문 있습니다. 저 말고 아무도 안 받았죠? 뭘? 숨긴 거 없죠? 오늘. 다 저 낚시하는 거죠? 우리 같이 자기가 숨긴 거 한번 찾아가볼래요? 진짜. 다 같이 갈 거 아니면 한 명씩 가지 마. 저기까지. 몰래 카메라 했습니다. 아유. 그거 아니야? 아니야. 뭐. 나는 아차 단독하고 요리까지 준비해야죠? 준아. 잘 먹을게. 준아. 잘 먹을게. 하지만. 둘 중에 1명의 상품을. 둘 중에 3명. 뭐. 호박. 내가 더 됐다. 내가 더 됐다. 내가 더 됐다. 내가 더 됐다. 오픈! 렛츠고! 와! 와! 뭐야? 뭐야? 우와! 목걸이 있다, 목걸이. 자, 이거 텀블러.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이 형 옆에서 계속 시각해. 솔직히 이 형 때문에 내 눈동자가 다 흔들렸어요. 아니, 옆에서 계속 시각해. 가까운 곳부터 시각해. 네, 네. 이 쓰레기통보다 더 가까워요? 더 가까운 곳이 있어야죠. 여기, 여기. 여기 아니야, 여기? 따라, 따라가시죠. 아, 진짜 대박이다. 멀쩡되면 진짜 이 근처고 봐. 아, 진짜 이 방이야? 아, 설마. 아니야, 내가 정국이 들을 때 봤어. 저는 쿡 카드였습니다. 쿡 카드? 따라라라라따잉. 아, 아, 아! 따라라라라잉. 근데 이거, 이거는. 아, 이건 좀. 그러니까 너무 억제해. 내 것만 너무. 따라해. 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있었거든? 지반도 안아. 근데 처음에 이렇게는. 억제 아니야, 이건 억제? 와, 이건, 이건 못 찾는다. 아니, 근데 내가 처음. 이거 알아도 못 찾아. 야, 다음 누구야, 다음. 다음은, 제 생각에는. 준식인 것 같습니다. 아, 다음 저예요? 네. 저거예요? 네? 저건 아무도 아니에요? 저거 아니라니까. 저거 방탄에 관련된 건데. 나 두 명한테 걸렸어. 아, 그래요? 나도? 근데 안 가져왔어요? 어. 우산 아니야? 아니야. 아, 우산이랑 우산 무슨 상관이야? BTS 우산? 아니, BTS 우산이야? 작은 인식 우산일 수도 있다. 아니야. 눈에 보여요? 보이지. 보인다고요? 여기서 보여요? 어? 나 여기 있었는데? 어디? 이 엘레베이트가 통짜로요? 이 엘레베이트가 통짜로요? 이 엘레베이트가 통짜로요? 와, 레전드 진짜. 아, 뭔데? 와, 여기를 어떻게, 어떻게. 와, 진짜 인정이다, 이거. 야, 진짜 대박이. 소름 돋아. 야, 이거 저게 본 사람 있냐? 나 엘레베이트만 열어봤지. 저게 볼 생각하는데. 꼬여도 못했는데. 와. 너도 엘레베이트 열었지? 형. 어떻게, 어떻게 올라갔어요? 그냥 혼자 올라갔어요? 아니죠. 김해라 감독님. 다음은. 아, 진짜? 근데 여기 있다고? 여기 있다고? 여기 엄청 열심히 찾았는데. 아니, 어디. 여기 있어요. 마이크? 야, 씨. 어? 야, 저거. 이거, 이거. 야, 씨. 이게 뭔데? 무슨 마이크인데, 이게? 야. 이게 무슨 마이크인데? 이거. 방탄소년단의 마이크죠. 야. 이게 무슨 마이크야? 브릿지? 나는 안내데스크 마이크. 그 옆에다 봤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데? 아니, 뭐 이렇게. 아니, 알아서. 저는 되게 단순해요. 아니, 답도 안 나왔어. 나 진짜 빨리 딥힐 줄 알았어. 왜 나 진짜? 어? 진짜 단순해요. 나 책도 다 봤는데. 나 책도 다 봤는데. 너무 단순해가지고. 사실. 여기 봤는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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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국이 남은 팀. 내가 지금 처음으로 하네. 저야? 네. 형, 여기 있어요. 아, 다 이 근처였어. 나 여기 열심히 찾았는데. 더 찾았는데? 어, 나 여기 찾았는데? 여기 두 번 찾았어, 나네. 여기 여기 다 갔어. 아, 대박이다. 이 사람들 진짜. 왜, 왜? 어디 있어? 형, 냉장고냐? 어디? 딩동댕. 저거 여기로 봤는데, 나? 와, 진짜 야 이거는. 야, 이거 어떻게 찾냐? 아, 근데 이번 편은. 너무 난이도가 높다. 슈아야. 야, 씨. 자, 오늘 1등 누구죠? 저, 제가. 정국이죠? 제가 1등이라고 봐야 돼요. 왜요? 너무 말이 안 나왔어, 처음에. 내가 미쳤다 이러고 하고 숨기고 있었어요. 이렇게 깨진 게임 하기 싫은데. 여기를 어떻게 찾냐? 내가 시작하다가. 진짜 시작하다가 내가 찾았어. 하고 싶은데.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집신.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집신 누구야. 나랑. 나랑. 우리 둘이요. 아차산 고시악 쏴기. 저희 둘이 나중에 아차산에서. 아차산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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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되니까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달려가 방탄.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려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카메라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 안 올라가. 내가 올라가. 내가 올라가. 아. 즐거웠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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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스는 성포드를 시작하는데. 감사합니다.